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미국 형님, US 엘더브라더 만나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더밀크의 미국 형님, 데이비드리 부사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신 거죠? 아니요, 여기 더밀크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더밀크 사무실에서 연결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에서 특히 기술주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난 건지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건지를 좀 현지 느낌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전 부처님이 또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미 증시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3% 그다음에 SME 8번에서 마이너스 2.37%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저께 재무부 장관 문의 취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던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 회복이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우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고 기관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더 이상 연준의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정책이 뭐가 있겠냐라는 한계점이 왔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가 얼마나 컸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의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고 PPP라는 게 급여 보조해주는 건가요? PPP라는 건 Payment Protection Plan이라고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론 형식으로 하는데 갚아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네. 어느 정도로 갚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에 쓰이면 복지나 임금으로 나갔을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만 실질적인 필요한 데는 안 드러나고 불필요한 데는 좀 나갔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회복이 좀 불투명하다는 말 한 거랑 그다음에 시장이 봤을 때도 더 이상 연준이 쓸 카드가 안 보인다는 게 이번 하락의 어떤 불안감의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로 되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장이 좀 불안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였어요. 네. 네. 배터리 데인데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네. 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네. 네.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저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1년 안에는 새로운 아주 강력한 새로운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대치가 3년 이따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 3년 이따가 다른 경쟁사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던 정도의 넘버들이 나와 있던 거죠. 첫 번째는 보시면 고성능 배터리가 한 4년쯤에는 나올 거라고 저희도 봤어요. 근데 3년 이따가 나온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3년 이따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가 더 먼저 치고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프리미엄 이비 마켓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프리미엄 마켓입니다. 10만 불짜리가 있고 싼 것들이 4만 불 5만 불 때인데 1만 5천 불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줬다는 거죠. 프리미엄 가격보다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기차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피 마진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싼 제품을 사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하고는 전혀 우리가 달랐던 거죠. 세 번째는 아웃소싱 없이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another risk입니다. 모든 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기존에 GM이나 한국 현대기아차도 아웃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엔진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다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capability 능력 생산 능력에서 배터리까지 만들게 되면 이게 배터리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죠. 여러분 전문가가 한국에 많으시겠지만 특히 LG화학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다 이렇게 모든 주요 부품들을 만들겠다. 이거는 매출 중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반신 많이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는 거 계속 안 좋은 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100만 마일 배터리를 만들겠대요. 3년 있다가. 100만 마일을 가는 그러니까 160만 마일을 가는 건데 160만 킬로미터 정도 되겠죠. 킬로미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새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턴오버 레잇이 차는 일반 소귀로 가는 차는 최소한 10만 마일 그러니까 16만 킬로 정도 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마일을 가면은 사실 바꿔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업 활동에 있어서 매출에 영향이 미치는 걸 볼 때는 사실 기술력이 우수한 건 인정하지만 매출을 일으키는 외부용의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일으키는 발생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뛰어나나 시장에서 볼 때는 돈 되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의견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테슬라 본사에 네트워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오진행차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테슬라 운전자들, 보유자들이 본사와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앙 서버가 나갔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나갔습니다. 지금 고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대중국 관세가 너무 높다.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지금 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한꺼번에 패러리에 나와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 나스닥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것들이 두 자리로 빠지니까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3%니까 평균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좀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죠. 일단 파월의 발언 그다음에 배터리 데이의 실망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건데 그 배터리 데이의 실망감은 일단 싼 거 만드는 거 싸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싸게 만드냐 비싼 걸로 계속 유지해서 잘 되는데 그리고 3년 후라는 게 너무 길다는 거 그다음에 100만 마일이라는 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너스다. 그리고 아웃소싱 안 하고 자기는 혼자 다 만든다는 건 역시도 이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인다. 대중국 관세라든지 서버 나간 것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 테슬라에 대한 엄청난 하락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도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배터리 데이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되신 거고요? 네. 뭐 하나의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배터리 데이. 배터리 데이. 배터리 데이. 발표는 발표가 중에 가장 저희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코발트를 없애겠다고 하거든요. 성분 중에 코발트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배터리의 주요 성분 중에 코발트가 있는데 그걸 없앤다고요? 네. 코발트는 아프리카 사실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업위주 되어있고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그걸 없애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도덕적인 이유도 하나 작용을 또 하는군요. 시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보시면 테슬라 마치 폭락을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우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되 테슬라에 몰빵을 안 하셨다면 몰빵만 있다면 미국에는 없습니다. 안 하셨다면 각 기관마다 테슬라의 가격이 타겟 파이스가 나와 있는데 적은 것은 400불부터 많게는 550불까지예요. 참고 견디시면 언제나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정부도 2035년까지 소기로 흡알류로 가는 차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100%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참고 견디고 롱텀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테슬라를 하나의 폴리폴로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핫하게 테슬라에만 투자하지 마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영어로 나 몰빵했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나 테슬라에 몰빵했잖아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빵을 했다가 영어로요? 참 어려운데 올인? 아니요. 왜 이렇게 영어 못 하세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대답은 모르겠는데 미국 형님인데 100%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갑자기 당황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빵이란 말이에요. 몰빵 같은 걸 잘 안 하는군요? 미국 투자자들은 아니 저희는 몰빵을 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그 한 회사는 몰빵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은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테슬라요. 테슬라도 많고 테슬라가 아마 가장 많을 거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 많이 투자하셨는데 오늘장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안 좋은 행위가 폭락할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으면 팔지도 사지도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으면은 목표가라는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벤커바이크 같은 경우는 550%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400불 되거든요. 초반대에 지금 폭락장이 왔지만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실 때 지금 매출은 중대가 두 자릿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회사라고 아예 또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쇼텀으로 1위 1위 하지 말자 제가 항상 주제하는 거거든요. 1위 1위 그러니까 안 좋은 날이 있으면 꼭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는 영원한 회사는 없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많고 특히 앞으로 2020년 11월 대선 전으로 굉장히 많은 등락폭이 커질 회사들 중에 하나가 테슬라이기도 해요. 네 그거를 견딜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오시기에는 괜찮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니콜라도 마찬가지로 등락폭이 큰 회사들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어에 조금씩 줄여나가고 다시 다른 데다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기회에 다양한 시각에서 또 다양한 우량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로 인해서는 don't panic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요? 네. 패닉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좀 쉬운 영어 같은데 네? don't panic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너무 짧은 영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미국 형님에 대한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미국 형님. 괜찮습니다. 네. 저희 방송하면서 네. 그렇습니까? 네. 한 종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 좋은 우량주들을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일일비 하지 말고 좀 묵직하니 진중하니 버텨봐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 중 상당수는 굉장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미국 주식 좋다더라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분들도 진중하게 버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꽤 많이 지금 떨어진 것 같으면 한번쯤 정리를 하고 다시 좀 적당해 보이는 가격으로 다시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펀더먼털이라고 하죠. 네. 지금 기업의 캐슈플로우나 밸런셋 대차 대접표 그 다음에 인컴 스테먼트를 볼 때는 아까 다시 도표를 보여주시죠?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버 프라이스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테슬라 거를 뒤에 그림을 보시면 그 그래프가 제가 띄워놨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이 PE Ratio라는 게 있습니다. Price Per Earning 돈을 보는 기업이 매출보다 이 스탁 프라이스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비용을 따지는 건데 왼쪽에 지금 약간 가려져 있는데 왼쪽 상단에 파란색 쪽으로 보면 그게 스탁 프라이스가 밑에 검은색 라인입니다. 이거 아니고 그 전 거 네. 네. 뒤에 잘 안 보실 텐데 네. 스탁 프라이스보다 PE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7월 2, 4분기로 올수록 점점점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땅을 땅에 발을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건 맞지만 지금 사실 5대1 스탁 스플리 하기 전이면 사실 400불이면 2000불 되거든요. 아직도 높긴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한성장성을 볼 때 성장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오버 밸류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점점 그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약간 PE랑 실제 프라이스랑 약간 조금씩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건강한 재조정기다 라고 테슬라만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좀 괜찮지만 너무 이걸 물방 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 수 있으면 해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약간은 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항상 손해보시는 분들이 폭락을 했을 때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손해가 커요. 언제든 네. 폭락증이 오더라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안정적으로 가는 게 네. 장기적으로 지금 태평양에 건너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먼 태평양을 보셔야지 네. 파도치는 잔잔한 웨이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유 비유가 멋지십니다. 눈앞에 가까운 바다에 그 파도 말고 먼 바다를 좀 봐라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 그렇게 뭐 절대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네. 그게 많이 시켜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렇게 투자해놓고 속상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 날이 꼭 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파도의 명언을 끝으로 우리 데이비드 리 도사장님과는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고요. 자. 우리 더밀크 미국 형님 지금 더밀크도 잘 되고 계시죠? 네. 네. 더밀크 방송은 약간 교육방송처럼 상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기본적인 자세나 원칙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니까 네.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밀크 데이비드 리 부사장님은 미국 형님과 함께 미국 형님의 지금 미국 시황, 미국 장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또 오늘의 주요 이야기 하러 가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주요 이야기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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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